자 시작합니다. 1주택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등기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2년 이상. 그런데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는 2년 실거주가 꼭 붙어야죠. 단 최종 하나가 남았을 때 일시적 2주택이 아닌 하나가 남았을 때는 카운팅을 어떻게 한다? 과거 취득일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것.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69쪽 박스 용어정리 1번. 소유하고 있던 공부상은 주택이다. 공부상은 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죠? 그럼 세법은 실제로 따지느냐. 영업용 건물은 주택이 아니네. 그럼 과세. 그럼 과세한다는 지문을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영업용은 과세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부부가 각각 단독소대다. 단독소대. 부부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래서 가족은 흩어지면 각각 세대예요. 그러나 부부는 흩어져서 단독세대를 구성하더라도 언제나 동일한 세대로 본다. 그리고 3번.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다. 양도세는 투기 목적이죠? 주택수를 늘려야 돼. 그리고 늘리려면 각각 하나로 본다. 그 다음 4번. 보유중 소실도괴노동으로 멸실됐다. 재건축이 들어가죠? 그럼 이럴 때는 보유기관 및 거주기관을 통산한다. 자, 1주택이 멸실됩니다. 재건축이 들어간다. 그래서 완공하죠? 완공해. 그래서 멸실되기까지 1년 보유. 완공 후 1년 보유하면 2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사기관은 보유기관, 거주기관에 제외를 합니다. 개인끼리 하는 거니까. 공사기관은 제외. 멸실 전 1년 보유. 완공 후 1년 보유하면 2년으로 합산한다. 통산한다. 그 뜻이라고요. 자, 그 다음은 상속받았다. 뭐를? 주택. 주택을 상속받았죠? 포인트는 동일세대. 같이 살다 상속받은 거예요. 그럼 보유거주기관을 통산한다. 돌아가신 분의 보유기관은 1년. 내가 상속인이 1년 하면 2년이 된다. 포인트는 뭐라고요? 동일세대인 경우. 상속 개시 전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세대로 보유기관을 통산한다. 동일세대. 그러나 다른 세대일 때는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까만 거. 이게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집 하나. 1주택자예요. 어떤 아파트에 임대합니까? 입주합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아파트에 입주했다고요? 자, 그럼 임대아파트는 월세 내면서 사는 거죠? 그럼 내 것이 되려면 분양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년 살다가 포인트가. 5년 거주하다가 뭐다? 분양받고 팔 때는 보유거주기관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12억까지는. 자, 중요한 건 임대주택은 월세 내는 거예요. 거주기관. 실거주해야 돼요. 5년은 언제부터 따진다? 임차일부터. 절대로 취득일부터 하면 안 돼요. 취득일은 잔금이 끝난 거죠.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관. 실거주해야 돼. 그러면 뭐다? 보유기관 관계없다. 조정대상 지역이더라도 2년 거주 관계없이 비과세한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1주택이 수용당했네요. 자, 수용당했잖아. 그럼 수용당하면 투기가 아니죠?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다. 언제까지 취득한 주택이 수용당했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후회하면 2년 보여야 돼. 전에. 전에 수용당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근데 일부가 남아있죠? 잔존주택은 팔기가 힘드니까 몇 년 이내 팔면 비과세한다. 5년. 그 다음 과로가 5년입니다. 그럼 1번, 2번 숫자를 물어볼 때는 요건이 5년이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1주택자가 어떻게 합니까? 해외 이주, 이민가잖아. 해외 이주가요. 그럼 요건이 뭐다?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돼. 전원 출국할 때는 그럼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됐죠? 그럼 비거주자니까 이것도 해줘. 거주자였으니까. 그럼 이거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2년 이내, 3년 이내, 1년 이내 하면 틀려요. 요건은 2년 이내 양도. 그래서 과로가 2년. 2년이에요. 그리고 국외 거주도 똑같아요. 1년 이상 국외 거주로 해외 이주, 이민 갈 때 세대 전원 가면 되고. 그 다음 국외 거주,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 1년 이상 국외 거주. 배우자가 국외에 발령을 받아. 1년 이상 발령을 받아야 돼요. 혼자 가면 안 돼. 세대 전원이 가고. 역시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 팔아라? 2년. 자, 그 다음. 1주택인데 뭐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를 안 따져. 뭐만 따져? 1년 이상 거주. 왜 이사 가는 거다? 취약, 고등학교 이상. 그 다음 근무상. 전근 같은 거.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사업상은 2년 보유해야 돼요. 질병치료. 학교평력. 그 다음 그는 1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거주.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이사. 1년 이상 거주. 5번은 할 필요도 없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2번, 3번, 4번까지만 알면 돼요. 1번, 2번은 5년, 5년. 그리고 3번은 2년 이내에 팔고. 4번은 2년이 아니라 1년 이상 거주. 사업상이 아니라 근무상 형편. 하나.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지금부터는 집이 2개야. 2개.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일시적. 2주택이야.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보는 겁니다. 집이 2개인데 요건 충족 시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원래 집이 2개죠. 그럼 먼저 파는 거는 과세하는 거예요. 하나 남았을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고요. 그런데 둘 다 비과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어떨 때? 종전, 집 하나 있었어. 여유자금이 있어. 신규주택을 취득했어. 그럼 일시적으로 2개다. 일시적으로 2개다. 그럼 요건이 충족돼야 돼요. 어떻게? 막 사면 안 돼.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나서. 1년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럼 집이 2개 1년 지나서 살아. 그리고 팔아먹을 때는 반드시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몇 년 이내에 팔아라. 3년 이내에 양도해야 돼. 그러면은 앞에 거를 먼저 팔았죠.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럼 법은 어떻게 본다? 2개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하나지만 2개지만 하나로 봐. 그래서 뒤에 오는 용어가 뭐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항상 따라다녀. 그럼 하나로 본다. 그래 놓고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죠. 그럼 팔아먹는 거는 몇 년 보유해야 돼? 2년 보유. 그 다음 조정대상 지역은 2년 거주하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 이거는 꼭 따라다녀요. 그래서 첫 번째 칸. 종전주택 취득하고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래서 그 다른 주택 신규주택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팔 때는 어떻게 보겠다? 꼭대기 하나로 보아.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를 법조문으로 뭐라 그래요? 소득세법 제151조 제1양을 적용한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 그래요? 1년 지나서 팔고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하고 팔아먹을 때는 3년 이내에 앞에 거를 팔아야 돼요. 즉 1, 2, 3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팔고 비과세 받겠죠? 그럼 이에도 2년 보유하다 팔면 비과세가 된다고요. 이런 거를 우리는 일시적 이주택이다. 근데 2개를 먼저 팔아야 되는데 2개를 먼저 팔죠? 그럼 뒤에 거를 먼저 팔면 과세야. 이거는 일시적 이주택이 아니라 투기목적 이주택이야. 뒤에 걸 먼저 팔면 과세.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 남았죠? 그럼 최종적으로 하나 남으면 2년 보유, 2년 거주를 어떻게 시작한다? 다시 시작한다는 거야. 즉 이에 팔았잖아요. 장금 받죠? 장금 받은 날로부터 다시 카운팅을 하라는 뜻이에요. 최종 1주택이 됐을 때. 그러나 앞에 거를 먼저 팔면 이에 카운팅은 옛날 취득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럼 2개를 먼저 팔면 일시적인 주택이 아니야. 과세. 그럼 뒤에 거 비과세 받으려면 일주택이 된 날로부터 최종 일주택이 된 날로부터 다시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다시 2년 거주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얘기. 그래서 비과세 대상 주택은 종전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럼 종전 거를 먼저 팔았잖아. 몇 년 이내? 3년 이내. 그러면 팔아먹는 거는 종전 주택은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리고 2년 보유하고 2년 거주하라 이거지. 근데 이게 있잖아요. 조정 대상 지역이야. 이에도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럴 때는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2년 이내 팔아야 돼요.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1번. 2018년 9.13 대책이야. 9.13 대책을 발표합니다. 그럼 9월 14일 날 조정 거를 취득하면 2년 이내 앞에 거를 팔아야 돼. 그리고 18년 2번은. 자, 이 부분은 뭐다? 19년 12.16 대책이에요. 그러니까 17일부터 취득하면 1년 이내 팔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다?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뭐다? 규제 대책에 따라 2년 이내 파는 것도 있고 1년 이내 파는 것도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럼 3년은 뭐야 이거? 한쪽이 조정 대상 지역이거나 둘 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은 무조건 3년이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3년이에요.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그다음 왼쪽으로 다시 와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동거북량 혼인입니다. 동거북량 혼인이 시험에 나오죠. 동거북량 혼인. 자, 집이 2채야. 자녀도 집이 1채가 있고 부모도 집이 있어. 부모. 그래서 3대를 합쳤어. 그럼 일시적으로 2개가 됐다고요. 일시적으로. 그럼 이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10년. 10년 줘요. 10년 이내에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아무거나 먼저. 10년 이내에 아무거나 먼저 팔 때는 어떻게 한다? 이거를 그대로 따라옵니다. 아무거나 먼저 팔 때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팔아먹는 주택은 2년 보유하면 비과세. 2년 거주 조정 대상 지역 비과세. 이 문구는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팔아먹는 주택. 근데 이번에는 혼인했어. 혼인하고 보니까 남자도 집이 있고 여자도 집이 있네. 그건 혼인해서 2개가 됐다. 일시적 2주택이죠. 몇 년 이내에 팔아라. 이건 5년이야. 항상 먼저. 순서를 안 따져요. 근데 동거북량은 몇 세 이상 부모님이랑 합쳐야 돼? 60세 이상. 몇 년 이내에 팔아라. 10년. 먼저. 먼저.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혼인. 나이 안 따져요. 5년 이내에. 먼저. 그래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2년 보유하고 조정이라면 2년 거주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수도권 밖. 수도권 밖.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어. 수도권 밖이니까 지방이죠. 왜 지방 가서 집을 샀어? 취약 때문에. 근무상 때문에. 지방 발령을 받잖아요. 질병치료 때문에. 수도권 밖에 가서 집을 하나 사서 일시적으로 두 개가 됐다. 그럼 이거를 항상 앞에 거를 먼저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3년 이내. 앞에 거를 먼저 팔면은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냥 3년 하면 안 돼요. 자, 취약, 취약.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근무상. 근무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질병 끝나면 치료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 일반 주택. 그 얘기예요. 그래서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그래서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거는 하나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그 다음 밑에 거. 땅 밑에 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야. 그래서 수도권 밖까지는 뭐다? 이 기간을 지나서 팔면은 일시적 이주택에서 제외해. 과세해 버립니다. 이 기간 안에 팔아라. 순서대로 팔아라. 그런데 순서 안 따지는 거는 뭐다? 동거복량 혼인은 순서 안 따져. 먼저. 자, 나머지는 제한이 없다. 투기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앞에 거를 먼저 팔면 돼. 일반 주택을. 자, 상속받아서 투기가 됐다. 투기가 아니잖아. 일반 주택을 먼저 팔면 돼. 그럼 하나로 보아 비과세. 문화재 주택. 일반 주택을 먼저 팔아야 돼. 농어촌 주택. 일반. 자, 내가 일반 주택 하나 있고 시골에 농촌 주택 하나 있어.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아라. 앞에 거를. 그 다음 임대 주택. 언제든지 이거는 뭐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먼저 팔아라. 그 다음 어린이집 주택. 그럼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임대해. 그럼 뭐를 먼저 팔아야 돼? 내가 사는 거주 주택을 팔 때는 요건이 뭐다? 2년 이상 거주해야 돼. 그리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어린이집 하죠? 어린이집. 교육 목적. 언제든지 뭐를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거주해야 돼. 2년 거주. 그래서 우리가 출제되는 거는 뭐다? 연수를 따지는 거. 나머지는 참고. 연수 따지는 거만 출제돼. 첫 번째. 1년 이상 지나고. 3년 전에 팔고. 뭐를? 종정 거를. 그 다음 동거북량은 10년, 5년. 순서 안 따져. 먼저. 그 다음 혼인하면 5년 이내 먼저. 순서 안 따져. 수도권 밖. 부득이한 사유 해소되면 3년 이내. 뭐를 먼저 팔아야 돼? 일반 주택.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는 동거북량 혼인입니다. 이거는 시비의 대상이 안 돼. 그러나 일시적이 주택은 굉장히 복잡하죠? 규제 지역 전에 샀느냐, 후에 샀느냐, 발표일 전이냐, 후냐, 장금이 끝났냐, 안 끝났냐. 너무 복잡해. 출제 전 적이 없어. 그래서 출제는 딱 동거북량 혼인. 가장 많이 출제된다. 자, 그 다음 오른쪽은 참고만 하라고요. 귀농. 자, 일반 주택 하나 있어. 귀농. 시골로 귀농을 합니다. 귀농. 그럼 일시적 두 개네. 일시적 두 개죠? 그럼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귀농일로부터 이거를 몇 년 이내 팔아야 돼? 5년 이내 양도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로부와 비과세한다. 왜? 귀농에서 집이 있잖아? 그럼 일반 주택 집값이 올라가. 언제든지 팔면 안 돼. 투기 방지를 위해서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팔고 이 귀농 주택은 요건이 충족돼야 돼. 까탈스러워. 자, 그래서 상속, 이농, 귀농 있잖아요. 자, 여기서 상속 주택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상속 주택도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되잖아요. 자, 이거는 상속,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농어촌 주택을 이농하면서 소유한 겁니다. 상속 주택, 일반 주택이 아니라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해요. 그럼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돼. 그러면, 자, 그 다음 이농 주택도,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 자, 시골에 부모님이 농어촌 주택이 있어. 돌아가셨어. 그럼 내가 상속받잖아. 그럼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아야죠? 근데 요건이 충족돼야 돼. 어떤 요건? 5년 이상 거주. 귀모는 안 따져. 그래서 비과세는 언제든지 일반 주택을 팔아라. 그래서 상속받은 농어촌 주택, 이농 주택은 집으로 안 보겠다. 사후관리 없고. 자, 귀농은 까탈스러워요. 일반 주택을 사야 돼요. 고가 주택이 아닐까. 농사지해야 돼. 농업인 천 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취득해야 돼. 아들이 취득하면 안 돼. 딸이 취득하면 안 돼. 그 귀모 너무 크면 안 돼. 대지 면적은 660. 그럼 귀농은 뭐다? 세대 전원에 이사 가야 돼. 그럼 이사 가서 몇 년 이내? 5년 이내. 반복하면 투기가 일어나. 최초 거. 한 번만 비과세합니다. 최초. 그 다음 거는 다 과세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그럼 귀농했으면 시골에서 뭐 해야 된다? 3년 이상 거주경작하라. 자, 근데 여기에 상속주택은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옆에. 옆에 상속주택은 일반 주택을 상속받은 거라고요. 알아들었어요? 내가 집이 하나 있어. 부모님이 일반 주택을 갖고 하다 사면. 일반 주택. 요건이 없어. 언제든지 일반 주택 팔면 돼. 그럼 이거는 농어촌 주택을 상속받은 거예요. 요건을 따진다고요. 돌아가신 분이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됩니다. 등등등.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참고로만 진짜로 출제된다면 귀농주택이 출제돼요. 오지선다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귀농주택은 오지선다형. 나머지는 오지선다형을 못 만들어요. 단독문제는 출제가 없다. 그러나 귀농주택은 옛날 옛날에 한 번 뭐다? 단독문제가 나왔어. 자, 넘어가죠. 그 다음 비과세. 자, 이번에는 지방세 비과세로 들어가네요. 지방세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세. 항상 공부는 지방세는. 취득세 위주로 공부를 합니다. 국가 등 과세권자죠. 과세권자는 비과세다. 그 다음 2번 국가 등의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국가에 기부하려고 내 끼 아니잖아. 비과세. 그러나 비과세 하기로 하고 조건이 변경되거나 무상 사용권을 제공받으면 당연히 뭐다? 이 부동산은 과세. 조건이 변경돼 뭐예요? 기부하기로 해놓고 뭐예요?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증여를 해버려. 당연히 이 부동산은 뭐다? 기부채납 부동산이 아니죠. 과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할 수 있던 권리를 달라. 즉 반대급부를 요구하죠. 이런 거는 과세한다. 그 다음 형식적인 거 실질적이 아니니까 비과세. 무슨 법? 신탁 법에 따른 신탁. 수탁자 유탁자 신수탁자 내 것이 아니잖아. 왔다 갔다는 거는 비과세. 그 다음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 법률 비과세. 법에 의해서 내 부동산을 다시 취득했잖아.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다? 개인 간의 환매. 환매는 과세합니다. 매도자 매수나다는 등기를 과세한다고요. 이거는 법률에 의한 환매는 비과세예요.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한다고요. 형식적이더라도 등기는 다시 해야 돼. 그런데 과세할 때 세율을 알아야죠. 어떻게 과세할까요? 표준 세율에서 2%를 빼고 등기는 과세를 한다. 그 뜻이에요. 이거 개인 간의 환매는 과세합니다. 표준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취득을 빼고 등기상은 취득세를 과세한다고요.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부과한다. 과세. 그럼 1년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 3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3번입니다. 공동주택을 개수했다. 식값 표준액이 얼마이야? 9억이야는 비과세. 이거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공동주택의 개구멍. 공개구. 단. 대수선은 제외. 대수선은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공동주택의 식값 표준액 9억이야. 공동주택의 개구멍. 그 다음 4번. 상속개시 이전. 이전입니다. 천재지면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차량 당연히 비과세다. 이번에 개정된 것은 뭐다? 차량 초과. 차량 초과로 상속개시일로. 상속받았어.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는 상태에서 폐차했다. 그럼 말소시키는 것도 비과세다.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보다 상속 이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시키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이내에요. 6개월 이내에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리고 사치성은 과세한다. 이거는 어디랑 연관된 거다. 2번의 3번. 임시건축물 1년까지는 비과세. 1년 초과는 과세하죠. 그러나 1년까지는 비과세더라도 사치성이 되면 과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2번의 3번과 연결시키는 거라고요. 임시건축물 1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비과세다. 그런데 별장이면 과세한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자 국가 등 자기들이 하는 것은 당연히 비과세다. 자기. 형식적인 것은 비과세다.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포인트감마다 법원 촉탁등기. 회사가 망했잖아. 회사 명의로 등기할 때는 회사가 망했으므로 법도 양심이 있죠. 비과세. 어떨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 그러나 가압류하기 위해서 법원 촉탁등기는 명의자에게 과세합니다. 뭐 할 때? 회사 정리 또는 특별청산이 들어갈 때만.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행정구역병정, 주민동병정 다 자기들이 하는 거 비과세다. 중요한 것은 무덤이에요. 묘지. 묘지는 조상보 목적이므로 비과세. 무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합니다. 이게 조심해야 돼요. 취득세는 2% 과세. 취득세 없잖아. 무덤, 묘지. 등록면허세예요. 취득세는 2%로 과세. 등록면허세는 비과세.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밑에 까면 지방세가 체납 포인트. 그럼 지방세가 체납되면 어떻게 돼? 지방자치단체는 실력행사에 들어가죠. 압류해제. 지자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등록면허세가 비, 비과세 된다. 비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압류해제에 드는 비과세.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방세 체납. 자, 그 다음 재산세로 들어갑니다. 재산세로 돌아가네요. 자, 국가 등은 항상 비과세입니다. 국가 등이 소유하는 것은 비과세다. 그러나 2번, 시험에 나오는 것은 2번이에요.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하네요. 국가 등이 개인 재산을 1년 이상 사용하면 비과세. 그런데 유료로 국가가 사용하면 과세.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면 무료 비과세. 1년 이상 무료로 사용했다고 계약서로 입증되면 포함해서 비과세. 그 다음 3번, 국가가 1년 이상 개인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면 과세. 그리고 유료로 사용하면 부과하죠. 그 다음 유상 이전을 약정했잖아. 약정했기 때문에 유상이니까 취득 전에 미리 사용하더라도 포함해서 과세. 그 다음 용도급은 도로. 공익상 사용하는 도로죠. 도화재고 유지묘지. 중요한 것은 묘지. 나왔네, 묘지. 재산세도 비과세예요. 등록면허세도 비과세예요. 묘지, 무덤, 취득세는 과세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도로. 공익상 사용하는 도로. 어떤 도로야? 대지 안에 공지는 제외. 공익이 아니잖아요. 땅주인만 사용하잖아요. 제외. 그 다음 재방도 공익상 비과세. 누구만 사용해? 특정인이 전용하는 것은 당연히 제외.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공원, 자연, 보존지구 비과세. 이거 잘 들어야 돼. 공원이 나오면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환경지구. 환경지구는 환경보호 목적이니까 분리과세합니다. 보존지구는 환경지구인지 보존지구인지에 따라 과세, 비과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공원, 자연, 보존지구인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백두대간. 1년 미만 쭉 와 있죠. 제가 5번을 먼저 했어요. 공원, 자연, 보존지구가 비과세예요. 그래서 환경지구 나오면 환경보호 목적, 분리과세합니다. 자, 2번으로 가죠. 임시건축물. 1년 미만 비과세. 백두대간. 2몇. 다 이런 거 공익상.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4번이다.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토지도 비과세다. 단,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더라도 전답과수원, 대지는 제외. 농지와 대지는 사용수익을 하고 있으므로 과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통제보호구역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군사가 나오면 뭐다?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을 구분해야 돼요. 통제보호구역은 비과세. 제한보호구역에 임의하는 분리과세한다는 겁니다.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비과세. 단, 농지와 대지는 제외. 그러나 제한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의하는 분리과세합니다. 군사가 나오면 통제앞에 군사라고 적으라고요. 자, 그다음 5번은 했죠? 공원이 나오면 보존지구, 비읍 비과세. 최종님, 시엄님 비과세. 그다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철거야. 그럼 철거는 뭐를 두 가지로 구분해야죠? 건축물이 비과세야. 밑에 토지는 과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철거. 보상계약이 체결됐다. 건축물을 비과세한다고요. 또는 주택이 철거돼. 그럼 주택이 철거되더라도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 그럼 밑에 토지는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땅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그럼 밑에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를 정리를 했네요. 정리를 했어요. 자, 그다음 18번 납세지로 들어갑니다. 다섯 개. 취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는 납세지가 물건 따라다녀요. 물세니까.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는 국세는 납세지가 사람 따라다닙니다. 사람. 그래서 취득세는 그러니까 물건 따라다니까 부동산 소재지 누가 거둬가 특광도. 실제로는 시군구가 위임을 받아서 징수하죠. 그러나 과세권자는 특광도. 그다음 등록면허세부터 해요. 소재지 누가 거둬가 도구. 그다음 재산세는 소재지 누가 과세권자야. 시군구. 재산세. 그러나 서울특별시는 구청장과 공동과세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뭐가 답이에요. 세 개를 놓고 특별시세가 아닌 세목은 등록면허세죠. 등록면허세는 도지사, 자치구청장, 도구세. 특별시세가 아닌 거는 등록면허세가 답이에요. 그다음 주소세, 개인, 주소가 있잖아. 사람 주소지로 따라가 주소지관할 세무서. 없을 때는 거소지관할 세무서. 중요한 거는 빚자는 주소가 없어요. 주소 없어. 비는 소지지관할 세무서. 양도세, 사람단의 달이죠. 사람이 거주자면 거주지관할 세무서. 빚어 주자면 주소가 없으니까 뭐다. 소재지관할 세무서. 이렇게 지방세, 국세. 그래서 지방세는 물세니까 물건 소재지 따라다니고. 국세는 인세니까 사람, 주소지를 따라다니돼. 빚어 주자는 주소지가 없으니까 소재지로 간다. 이렇게 딱 정리가 돼야 돼요. 어렵게 나왔을 때. 자, 취득세. 전체 계산합니다. 취득세를 전체 계산해. 전체 계산이니까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전체 계산은 5천만 원을 나눠야 돼. 안분. 서울과 경기도로 나누어야 된다고요. 그럼 항상 세금을 나눌 때는 무슨 비율로 안분하라?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소재지별, 서울, 경기도별로. 그럼 이 땅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있을 거 아니에요? 면적 비율로 나눈다 그러면 안 돼요.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누어라. 취득세 지문이다. 그 다음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아.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그럼 취득세니까 뭐다. 그냥 옛날 취득물건 소재지. 주소지하면 안 돼. 그 다음 등록면허세. 역시 같은 등록입니다. 취득에는 등록. 관계되는 재산이 역시 둘 이상 지자체에 걸쳐 있죠? 같은 등록.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거야. 근데 걸쳐있어. 걸쳐있다고요? 충남과 충북에 걸쳐있어. 걸쳐있어. 저당권 설정 등기네. 같은 등록. 그럼 충남도 등기소가 있죠? 충북도 등기소가 있어. 그럼 같은 등록이야. 같은 등록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가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기소 관할 소재지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이 충북으로 가라. 그럼 여기는 납세지가 아니다. 충북 등기소 소재지 관할 도구가 얻어갑니다. 그래서 상급관청이 지정한 등기소를 뭐라 그런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사항이니까 부동산 소재지 하면 큰일 나요. 등록관청 소재지다. 그리고 밑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등록사항이죠? 등록관청 소재지. 그러나 취득세는 취득물건 소재지. 그래도 두 개 두 개가 달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요. 자, 면세점. 19번. 면세점은 취득세에 쓰는 거죠? 얼마이야? 50만원이야. 50만원은 가액. 절대 세액하면 틀려요. 취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할까요? 과세표준. 50만원이야는 세금이 없다고요. 가액. 취득가액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면세점. 면세점이 50만원이야. 취득. 가액이 50만원이야. 똑같아요. 그래서 5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니까 꼼수 부린다고 그랬잖아요. 분할 취득해. 그래서 분할 취득하더라도 1년 이내에 들어간다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봐서 50만원 여부를 판단한다. 그래서 몇 년 이내? 1년 이내. 여러 건을 취득하더라도 한 건으로 봐서 50만원 여부를 판단해요. 포인트는 1년 이내. 왜 1년이다? 1년에 한 번 세금 걷겠다. 자, 그다음. 우리가 취득세에서 면세점 따질 때 아주 중요한 것도 연부금액은 연부는 두 번 이상 나눠주기로 하고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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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계속 세금이 없잖아. 그래서 연부는 50만원을 따질 때 총 연부금액으로 따진다는 것. 그리고 과세표준. 면세점의 과세표준 따질 때는 매외 연부 취득에 매외 사실상 연부금액을 과표로 합니다. 연부 취득이야.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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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1억. 5년 연부 계약을 세서 그럼 뭐를 따질 때?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따질 때는 매외. 1억을 과표로 한다. 세금 다섯 번 내는 거야. 그래야 거잖아요. 매회. 사실상 연부금액 1억이 과표가 돼요. 그러나 뭐를 물어볼 때? 면세점. 연부거래. 총액이 얼마? 총액이 50만원 이하는 제외. 과세를 안 하죠. 그 다음 면세점. 연부에서 면세점 따질 때는 50만원 넘어가면 과세하고 이해하는 제외. 그 얘기예요. 연부 취득할 때보다 50만원 여부는 총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과세표준으로 매외 주는 거야. 매외. 매외 주는 거를 과표로 해. 매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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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여부를 따질 때는 총액을 갖고 따져요. 그렇잖아. 꼼수불이잖아.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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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세금이 없잖아. 총액이 50만원 넘어가면 과세하고 50만원 이하는 제외. 그래서 연부취득은 취득가의 총 연부금액을 기준으로 뭐를 판단한다. 면세점. 그리고 연부취득일 때 과세표준은 총이 들어가면 안 돼. 매외. 사실상 연부금액이 과표다.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수수료 성격의 조세죠. 6천원이 안 되더라도 얼마를 징수한다. 6천원을 세계로 한다. 이유는 뭐다? 수수료 성격의 조세니까. 그리고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제도가 있죠. 고지산장당 2천원 미만. 요건이 미만이에요. 이하라 그러면 땡이에요.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징수하는 것은 등록면허세밖에 없어. 취득세나 재산세는 50만원까지 2천원 미만은 세금을 안 걷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면세점, 등록면허세는 최저한세, 최저세액 6천원, 재산세는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은 징수를 안 한다. 그러나 종부세, 양도세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래서 소액징수면제, 2천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재산세에 붙어야 돼요. 종부세나 양도세에 붙으면 오답이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안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굉장히 이론정리, 중요한 순간, 순간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나 포기는 하지 말자, 끝까지 가자.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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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